음악 개그맨그룹 틴틴5의 멤버로 사랑받았고 지금은 좀 특별한 이유로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있는 이동우씨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동우입니다. 참 익숙한 목소리예요. 이동우라는 사람을 알게 하는 그런 목소리예요. 목소리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저는 정작 제 목소리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사람마다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잘 못 듣는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듣는 제 목소리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 귀로 들리는 목소리도 그렇고 너무 지하실로 내려가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임재범씨나 스팀 같은 허스키한 목소리 있잖아요. 굉장히 매력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목소리는 좀 그래요.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그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참 멋진 목소리거든요. 오늘 만나 뵙고 싶었는데.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MBC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 내게 남은 5% 이야기 많이 하죠. 그렇죠. 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때 참 깊은 감동 받았는데 이번에 5%의 기적 책을 내셨잖아요. 네. 굉장히 베스트셀러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네.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 네. 네. 서점 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네. 서점에 가면 정말 무수히 많은 책들이 있죠. 아, 그 책 사이에서 말하자면 이제 제 책과 경쟁을 펼치는 책들이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 손에 이 책이, 제 책이 들려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암담하고 과연 내가 책을 내는 것이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잘하는 일인가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요. 예, 예. 요즘 들어서는 정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제 사랑을 받는데 어떻게 해서 이동훈 씨는 책을 쓰시게 되셨습니까? 일단은 글을 읽는 것과 쓰는 것을 어려서부터 좋아하긴 했었습니다. 아, 예.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에 무엇이 있으면 그렇게 되고자 하는 바람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렸을 때 수사반장 좋아하던 친구들은 전부 다 형사가 한 번씩 되어보고 싶어하고 뭐, 어렸을 때 책 읽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커서 훌륭한 작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러한 꿈이나 희망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런 바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습관적으로 집에서 이리저리 끄적이어도 보고 예, 그냥 뭐 그런 것들이 저 나름대로 어떤 연습 과정이 됐었나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연예인들은 특별한 이슈 없이, 명분 없이 책을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나온 5%의 기적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제 인생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었고 또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들 나타나 주셔서 그래서 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5%의 기적,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은 5%라는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휴먼 다큐 사랑 제목이 내게 남은 5%여서 그 5%의 의미를 많은 분들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저야 물론 후련하지만, 자유로워졌지만 5%라고 하는 것은 잔존 시력을 얘기하는데요. 그 5%도 사실은 촬영을 시작할 때쯤이었으니까 1년 전입니다. 그럼 1년이 지나는 동안 또 병이 좀 진행이 됐겠죠. 요즘 제가 느끼는 제 몸 상태는 한 2%, 한 3%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많은 분들이 5%를 기억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제 시력이 계속해서 5% 잔존 시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싫지는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런 의미고요. 이동우 씨 하면 틴틴파이브, 제가 이제 제 프로그램에 이동우 씨가 출연하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 틴틴파이브 이렇게 해서 야, 틴틴파이브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렇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맞습니다. 사실 그 멤버들이 참 대단했죠. 멤버들보다도 저희가 했었던 코미디가 많은 분들에게 좋게 비춰졌었죠. 맞습니다. 정말 재밌고. 그래서 저는 이동우 씨 하면 어쩜 저렇게 재밌게 사는 사람일까. 밝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세대라고 하는데 사실 틴틴파이브에 다른 분들은 좀 신세대 같지는 안 보였어요. 독특한 세대처럼 보였는데 이동우 씨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신세대 같은 이렇게 뭐 하여튼 경쾌하고 잘생기고 꽃미남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도 밝으세요? 어두운 모습은 제가 철저히 감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렇군요. 병을 받아들이고 나서요. 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서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기본적으로 좀 유쾌하고 발랄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늘 저한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런 질문은 이제 주저대는데요. 그 병을 알았을 때 그런 감정 사실 워낙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고 또 힘드실 수도 있는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할 것 같고 그럼요.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눈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셨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병명을 들었을 때 정말 어떠시던가요? 인생에서 한마디로 잘나가던 사람이 느끼는 건 또 다를 것 같거든요. 흔히들 얘기하는 이 꿈이야 생시야라고 정말 꾸미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보통 중도장애인분들이 장애사실 그러니까 이제 병을 얻게 되는 그 순간부터 아시겠지만 네 단계의 심리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패닉에 빠지는 거죠.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고 모든 감각이 마비가 됩니다. 옆에서 동호회하고 불러도 들리지 않고요. 음식이 앞에 있어도 전혀 맛과 향을 느낄 수 없는 그 패닉 상태에 빠지는데요. 그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고요. 바로 이 단계에 접어들면 강력한 거부 반응이 나타납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거네요? 부정하는 것이죠. 아닐 거야 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유 없이 내가 왜? 그래서 이제 뭐 오진일 거야. 그래서 이제 백방으로 이제 뭐 전국의 유명한 명의들을 찾아 나서게 되죠. 하지만 뭐 현실은 똑같고 그 2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3단계는 이제 분노와 폭발의 시기가 옵니다. 닥치는 대로 이제 집어던지고 그야말로 폭군이 되는 거죠. 못마땅하고 억울한 겁니다. 사람이 갖는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억울한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유 없이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되나. 그건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하게 되고 그런데 이 분노하고 폭발하는 시기에 가장 또 위험한 것은 우울증에 급격하게 빠집니다. 우울증이 많이 빠집니다. 네. 집어던지고 화내고 짜증내고 하다가 순간 우울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극단적인 생각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야만 비로소 4단계, 마지막 단계, 받아들이는 단계가 옵니다. 저는 이 4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 중에 좀 유약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남성스럽지 못한 다소 여성스러운 그런 면이 있거든요. 보통 그런 성격의 친구들이 이 4단계를 거치는데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 5년 정도 힘들어했었던 것 같고요. 뭐 툴툴 털고 일어나시는 분들은 1년 안에도 이 4단계를 다 거치고 금방 일어서신다고 하는데 저는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결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 때인가요? 그렇죠. 결혼한 지 100일 정도. 100일 정도 됐을 때. 그래서 저희는 연애 기간도 그렇게 길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2세 계획도 어떻게 세웠냐면 한 2년 정도 재미나게 알콩달콩 놀고 좀 연애하듯이 그렇게 좀 살고 그리고 아이를 갖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참 재밌었을 때입니다. 물론 서로가 일이 있었고 많이 바빴지만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보는 그 시간이 꿀맛 같았고 한 2년 정도는 정말 그렇게 재미나게 살 줄 알았죠. 신혼, 그야말로 신혼의 단꿈인데 2003년 34일 때 여름에 만났는데 그분 성함이 김은숙 씨예요? 맞습니다. 예예. 김은숙 씨. 그리고 12월에 결혼하셨죠? 네. 12월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기념일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렇죠. 이제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100일 만에 결혼한 사람이 중병을 앓고 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부인께서는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영원한 화두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친구들에게서 받는 사랑, 애인에게서 받는 사랑, 뭐 그러한 사랑들로 우리가 사랑을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저도 역시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런데 아내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 곁에서 함께 해주면서 제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사랑에 대한 본질을 알게 해줬습니다. 아내가. 그거는 사실은 이론으로 되지 않고요. 사랑은 실천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작가 공지영님 책 중에요. 사랑은 상처받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라는 글이 있는데 저 굉장히 크게 와닿았었습니다. 그 말이 그 순간 저의 아내의 얼굴이 오버랩으로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그야말로 집에서 폭군으로 하나도 감사할 줄 모르고 고마워할 줄 모르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 글을 읽으면서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아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있었구나. 저는 제 몸 안에 들어온 이 병, 이 상처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허락하지 못해서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병을 아는 남편까지 안아주는 아내를 전혀 보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순간 좀 일어나야 되겠다.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고요. 이 아내가 떠나가기 전에 사람 좀 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그런 구절을 발견한 거지만 제 생각에는 이동우 씨 안에 있는 어떤 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을 만남으로써 그런 게 가능해졌는데 이 책 속에 그런 말을 해요. 아, 이 사람이 나를 동물처럼 사랑하는구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다른 거 아무 허식 없이. 어떤 순간에 그런 것들이 확연히 느껴지던가요? 제가 거의 집거 생활에 가까운 그런 생활을 하면서 늘 염두에 두었던 것 중에 하나는 나에게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다. 언젠가는 떠나겠다고 할 것이다. 네네. 그래서 굳이 제 입으로 먼저 이혼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아주 이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인 부부다. 그래서 그 상황이 오면 아주 정말 담담하게 받아들이리라. 분명히 아내가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일까 내일일까 혹은 모레일까 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병사실을 알고 난 이후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아내는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런데도 저는 늘 불안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점점 망가져만 가고 그래서 조심조심 했었는데요. 어느 날 아내가 자리에 앉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격이 A형인데요. 혈액형이. 저희 A형들이요. 제일 싫어하는 말이 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뭐라고 하냐. 식강하죠. 아주 아주 싫어합니다. 혹은 뭐 너 혹시 시간 있냐. 내일 내가 너한테 꼭 할 얘기가 있는데 내일 좀 볼래. 그러면은 천렁합니다. 그 다음 날이 올 때까지 잠이 안 옵니다. 그만큼 A형들이 좀 소심하죠. 혈액형으로 단정 짓는 건 별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늘 그렇게 불안불안해 하고 있었던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야 이거 정말 올 게 왔구나. 그렇겠네요. 진짜. 그래서 자리에 앉는 그 순간. 몇 초 안 되는 그 순간이 아 정말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자리에 앉았는데 하는 말이 맨날 집에서 술만 마시고 취해서 자기만 하고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다. 좀 안타깝고 그럴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행을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좀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기를 의심했어요. 야 이 친구 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나마 이제 남아있는 시력으로 집안에 있어봐야 보이는 것들이 뻔한데 좀 더 넓은 세상으로 가서 많은 것을 눈 안에 집어넣고 남은 생은 좋은 것들을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사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물론 저도 혼자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정말 피덜 같은 아이도 있는 상황에 아 그건 좀 굉장히 힘들겠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여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된 하루였고요. 그날 이후로 제가 점차 점차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 책 속에서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5%의 기적인데 그 기적이 일어나게 만든 게 정말 그런 사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김은숙 씨께서도 사실은 그 직전에 좀 아프셨죠. 그렇죠. 그래서 좀 아픈 게 아니고 사실은 크게 아프셨는데 네. 그 말씀 좀 해주세요. 클러스터 헤데이크라고 두통의 일종인데 굉장히 심각한 편두통이겠죠. 그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두통인 줄로만 알고 있었고요.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증상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한 번 두통이 오면 눈앞이 침침해지면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요. 그리고 뭐 손도 못 대게 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그냥 아픈 게 아니네요. 네. 일반 두통하고는 분명히 다른 건데. 그런 모습은 저도 아내를 만나면서 처음 봤죠. 연애하면서도 몇 번 봤었는데 워낙 뭐 띵띵띵 그런 증상이 오니까 또 병원에 가봐도 딱히 뭐가 없어요. 그냥 심각한 편두통이라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센 알약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뭐 그런 정도였는데요. 제가 야맹증 증상 때문에 늘 찝찝한 기분으로 살았던 것처럼 아내도 또 그런 면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증상이 좀 없어지나 했는데 어느 날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야 이거 운전하다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정말 낭패인데 그렇죠. 여기저기 병원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또 뭐 딱히 정확한 소리를 들은 적이 없고요. 하루는 이제 병원에 제가 먼저 한번 가보자 정밀검사를 한번 해보자 왜 촬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까 그렇네요. 보통 또 머리가 아프면 하는데 그럴 거란 생각은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워낙 많은 병원에서 그냥 두통이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런 줄만 알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참 바보 같다. 그래도 상식적으로 한번 찍어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정말 아주 충동적으로 병원을 가게 됐고요. MRI 촬영을 하고 있는 중간에 한 40분 정도 촬영을 한다고 했는데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세요. 느낌이 조금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저를 좀 알고 있는 터라 그냥 요즘에 근황이랄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 방으로 들어갔는데 앉으라고 하시더니 모니터 보고 계시던 모니터를 저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때도 약간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MRI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이 종양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럼 종양이 있는 건가요? 그때 역시 그때로 솔직히 좀 짜증이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막막세수변성증 판정을 받았던 그 병원의 그 기억이 떠오르고 떠오르면서 사실은 그동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나에게 나에게 더 이상은 불행이 오지 않기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불행이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마지막이 되기를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지탱해야 할 온전히 나만을 바라봐주고 나를 감싸 안아주는 그 사람한테 이런 형벌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 가혹한 것이다. 해도 너무한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믿기지가 않아서 허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나오는 모습을 보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참을 수가 없게 했었어요. 정말. 우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제 뭐 아내도 대충 뭔가 좋지 않은 결과인가 보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손을 잡고 병원을 나오는데 참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산다는 게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고 지금 많이 좋아지신 건가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암 수술은 사실은 수술을 하는 목적은 한 가지죠. 죽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뇌종양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얄궂은 게 이게 거의 다가 신경종이거든요. 뇌에 신경에 붙어있는 종양들인데 이게 청신경종일 수도 있고 시신경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청신경종이었는데요. 그렇군요. 신경종양이다 보니까 종양을 제거하거나 세포를 죽이거나 적출을 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물리적으로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 후유증은 분명히 옵니다. 일단은 청신경종이니까 귀가 이제 청력을 상실하는 것은 이건 당연지사고요. 그 이후에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반신불수. 그렇죠. 말이 반신불수지. 맞습니다. 죽으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수술이 돼도 수술이 잘 돼도 썩 유쾌하지 않은. 그러니까요.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분 나쁜 것은 그런 후유증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모른다. 하지만 아마 나타날 것이다. 확률적으로 보면 90% 이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사람이 꿈과 희망 이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계속 어떤 불안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누군가가 정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런 예를 드는 것이 누군가가 선생님에게 분명히 큰 불행에 닥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그날부터는 정말 고역이거든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이 불행이라는 게 1년 뒤에 오나 사람이 아무런 계획을 못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다행인 것은 우리가 우려한 만큼 매후유증은 오지 않았고요. 물론 한쪽 청력이 상실되긴 했지만 남은 한쪽으로 꿋꿋하게 잘 살아가고 있고요. 저처럼 웃음 잃지 않고 아주 예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이 아프신 속에서 제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가 아픈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막막세서 변성증 줄여서는 RP라고 부르는데요. RP 판정을 받고 난 이후로 사실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 자녀 혹은 이세 이런 이야기는 쏙 들어왔습니다. 내부 집안의 금기어가 됐겠네요. 그렇죠. 약속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 꺼내는 것이 저희에겐 굉장한 사치다라고 서로들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업친데 덮친 격으로 아내마저 그런 병에 걸리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길에 지나다니는 아이들마저도 일부러 시선을 주지 않는 그런 버릇이 서로에게 생겼었던 그 정도까지 갔었죠. 그러면 지금 지우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가지게 되셨어요? 제가 재활교육 이제 좀 일어나봐야 되겠다 이제 좀 살아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서 재활교육을 받았는데요. 재활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아픔과 어려움 절박함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들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 몸만 생각했었고 제 눈만 생각했었고 제 인생만 봤었죠. 그럼 그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인생을 알게 됐고요. 그분들이 장애인으로서 그리고 저의 인생 선배로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많이 배울 수 있었는데요. 저에게 용기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였는데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를 낳고 기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를 참 조심스럽게 여쭈어도 받고 제가 엿보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 부부에게 아픔은 있지만 아픔이 있다고 용기까지 잃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일수록 좀 지혜로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우리는 아프다는 이유로 용기도 잃고 계획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혜는커녕 머리를 쓸 일도 없는 그런 존재로 계속해서 전락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안타까웠고 비로소 저희 자신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넌 짓이 여보 나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분들도 아이 잘 낳고 잘 기르고 살고 있는데 우리라고 뭐 못 그럴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내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말은 제 이야기를 듣는다는 뜻이고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더 이상 종용하지는 않았지만 방해하지는 않았지만 며칠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굳이 우리 계획 하지 말고 하늘이 주시는 거라고 하는데 만약에 주신다면 받읍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하늘에서 정말 아기 천사가 왔군요. 네, 맞습니다. 딸을 바라셨다고요. 임신이 됐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부터 안 하던 기도를 끊었던 기도를 술 끈듯이 끊었던 기도를 자연스럽게 손모으고 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 내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 건강한 아이를 주십사. 한 가지 더 욕심을 내서 기도를 하나만 더 청하자면 이왕이면 주실 때 딸을 주십사.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보통 아들을 많이 바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딸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죠? 어머니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어려서 아버지를 아버지가 굉장히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셨군요. 늘 어머니만 보면서 제가 자랐습니다. 굉장히 강한 어머니 이셨고 여자는 곧 어머니 이라는 공식이 늘 제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처럼 강하고 그렇게 똑똑한 여자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선택을 잘하신 것 같아요. 세계적인 기관에서 2050년에 세상의 권력은 여성과 종교로 간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아마 세상을 이끄는 지우지요. 지우도 그런 세상 속에서 살게 될 텐데 뱃속에 있을 때는 책에 보니까 사랑이었어요. 이름이 사랑이 태명을 뭘로 할까 하다가 다들 태명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뭘로 할까 하다가 딱히 떠오르는 생각이 없고 저는 늘 사랑이라는 말이 좋아서 그냥 사랑이라고 지었죠. 태어나서 안고 있는 사진을 봤는데 어쩜 그렇게 정말 앙증맞은데 울 때 뱃속에 있을 때 불러줬던 노래를 부르니까 울음을 뚝 그쳤다 는데 정말 그랬습니까? 그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정말 신기했고요. 그래서 이 태교라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하구나 라는 걸 그제서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눈 때문에 생활이 너무 불편하고 임신해서 배가 불러가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늘 깨고 엎어뜨리고 실수투성인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건 오로지 그냥 뭐 노래를 불러주는 것 임신을 해서도 아내는 계속 일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쳐있었죠. 항상 집에 들어오면 항상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아내도 재워줄 겸 아이에게도 노래를 불러줄 겸 자는 시간에는 잠자리에 누워서 늘 노래 두 서너 곡씩 제가 불러주고 그랬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정말 자지러지게 울잖아요. 그럼요. 간호사분께서 저에게 뭐 혹시나 불러줬던 노래 같은 게 있으면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서 용기를 해서 불렀는데 그렇게 울부짖던 아이가 눈을 똥그랗게 뜨면서 딱 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 나는 쪽으로 막 고개를 막 휘졌는데 정말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제가 이 태교의 중요성을 널리널리 지금 그때 이제 불렀던 노래가 책에 보면 마법의 선이죠. 그 가사들이 정말 아빠의 마음이 좀 많이 담겨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어떻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근데 대중가유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지나고 나면 다 내 얘기고 맞습니다. 이 책에 지금 그림들이 있는데 양증맞은 그림들이 있고 여러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지우가 그린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몇 살입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다섯 살인데요. 12월생이다 보니까 아직은 만 세 살이고요. 만 세 살이네요. 여기 보면 제일 많이 쓴 그림 중에 아빠가 이렇게 아빠죠? 지금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군요. 근데 아빠가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요즘 들어서는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에 대해서 처음에 지팡이를 항상 짚고 다니니까 아이 딴에는 자기 딴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언제 어느 때에 괴물이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그때 자기를 구해주는 창의다. 그래서 아빠는 늘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하고 아빠를 마치 용사나 전사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요즘 들어서는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책 속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지우가 느닷없이 굉장히 슬프게 우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땠나요? 그날 잘 놀고 있던 아이가 별로 느낌이 없어서 어딘가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어깨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훌쩍훌쩍 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얼굴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눈물이 완전 범벅이 돼 있어요. 소리도 내지 않고 울었던 거죠. 너무 놀라서는 왜 그러냐고 온몸을 만지기 어디에 다쳤나 싶어서 그런데 망설이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뭐냐면 아빠 눈이 아파서 자기는 슬프다는 겁니다. 밑둑도 없이 잘 놀던 아이가 간혹 그런 행동을 보여요. 늘 그런 순간을 저는 말하자면 좀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리고 늘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로서 두려워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순간이 나에게도 언젠가는 올 텐데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아이가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말 지금까지도 고민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순간이 이제 차츰차츰 오다 보니까 생각은 많이 했었지만 막상 현실에 딱 직면할 때는 정말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가만히 안아주기만 했는데요. 저도 눈물이 나고 지금은 아이가 뭔 모르고 아빠가 아프다는 사실이 슬프다. 이 정도 인데요.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할 시기가 왔을 때 아빠는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사실은 아직도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제가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그전에 바로 서 있는 아빠의 모습 맞습니다. 갖추어 놓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모습 없이 입으로만 아빠는 괜찮아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아플 뿐이지 다른 건 다 정상이야 그러니 너도 힘들어해서는 안 돼 괜찮은 거야 그런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 시기가 오기 전에 당당해져 있는 아빠의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마 이제 지우가 더 철이 든 다음에 아빠를 보면 분명히 아빠를 자랑스러워 할 것 같고 또 그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면서 정말 그 아름다운 사랑을 갖고 온 엄마 엄마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그때 함께 활동했던 팀팀5 그분들이 그러면 아프다는 걸 가족에는 제일 먼저 알게 됐던가요? 알릴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사실은 알리고자 해서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요. 답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고 저는 좀 괴로웠었습니다. 그런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요.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연예인이시잖아요. 딱 한 명한테만 비밀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한 달 뒤는 그렇죠.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정말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런데 멤버들한테 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에 저희가 앨범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는 시기였는데 정말 팀에서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아 나 탈퇴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없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몸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하루하루가 정말 정말 싫었어요.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춤도 쳐야 되잖아요. 춤도 쳐야 되고 이리저리 다녀야 되면 정말 분주히 움직여야 되는데 이건 제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집에서조차 걸려 넘어지고 이리 부딪히고 하는데 이건 제가 볼 때 불가능에 가깝다. 정말 하루 이틀 계속 그냥 망설이기만 하다가요. 하루는 아무 연습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저도 혼나는 것도 지겹고요. 내 팀의 만낸데 혼나는 것도 지겹고 얘기해야 되겠다. 하지만 간곡하게 정말 부탁 한번 해보자. 얘기 남들에게는 알리지 말아줄 것을 그래서 이제 얘기하게 됐고요. 멤버들은 약속을 잘 지켜줬습니다. 활동을 그래서 멤버들 덕분에 참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었고요. 늘 제 손을 잡고 다녔고 그렇게 성격 급하고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격이 좀 불같고 참 부산스러운 멤버들인데 저 때문에 참 많이 차분하게 활동을 해주었죠. 저로서는 미안하기도 했고 참 많이 그랬지만 어쨌든 많이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러네요. 엄청나게 개성이 강한 분들 아닙니까? 표현봉 씨 홍록희 씨 이웅호 씨 김경식 씨 그리고 우리 이동호 씨 네 저는 그분들 생각하면 외계인 같아요. 워낙 기발하고 정말 재밌는 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일반적인 사고 일반적인 일상 조금 거리가 조금 거리가 먼 친구들이죠. 사실은 어떻습니까? 연예인은 연예인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DNA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볼 땐 다분히 그렇습니다. 다분히 어떤 점이 그런가요?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그다음에 연예인이 되는 인생에서 그렇게 만드는 뭔가 그게 어떤 걸까요? 저도 늘 그런 생각 후배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하는데요. 연예인으로서 살아나가는 분들의 이면이랄까 혹은 개인사들을 저는 같은 연예인의 입장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과는 좀 달리 좀 깊이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 토크쇼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속내를 다 드러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들이 한 가지 있는데 매우 절박했던 경험들이나 순간들이 다분히 많았던 친구들입니다. 참 참 신기하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어떻게 그런 그런 친구들만 모여 있을까 아무래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숨통이 정말 조일 듯한 그러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살아야 되겠다. 그렇네요. 그리고 생기에 대한 소중함 그것이 누구보다 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그 강박이 좀 센 것 같고요. 그것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으로 주어졌을 때 거기에 아주 충실할 수 있는 뭔가 동기부여가 마련되어져 있는 친구들인데 우리 휴니아 하는 말로 정말로 미쳐서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만히 보면 평소에는 굉장히 얌전한데 지금부터 미쳐야 됩니다. 불 들어옵니다. 큐 드리면 미쳐주세요. 라는 사인이 오면 정말 넋이 나간 사람처럼 미쳐지는 거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미치고자 해서가 아니라 미칠 수 있는 모드로 자동적으로 변환되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모르는 그런 어떤 절박함 속에 나온 평범하게 살아서는 답이 없다. 그렇죠. 그 답을 찾아내는 거네요. 그렇군요. 인생에서 힘을 준 분들 이야기도 이 속에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정재환 선배 네 이야기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실 늘 유년 시절에 제 모습은 회상을 해보면 늘 그렇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고요. 부성에 대한 목마름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친구들에게도 속이고 감추고 또 어머니에게도 죄송스러운 마음에 아빠에 대한 이야기 쉽게 꺼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제 마음속에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선배님들을 보게 됐고 선배님들의 면면을 보면서 참 좋다. 저런 아빠를 가지고 있는 자식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정재환 씨를 저는 좀 깊이 있게 보게 됐었습니다.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단기 사병이라고 그러죠. 방위병으로 근무를 할 때 퇴근하고 난 다음에는 뭐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겠다. 그때 그럼 개그맨 데뷔를 한 다음 입니까? 하기 전 이죠. 원래는 군인의 신분으로 사실은 사회생활을 못하는 건데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뭘 할까 하다가 늘 방송국 혹은 연기 혹은 연극 무대 이런 쪽에 동경 있으니까 이왕 그쪽으로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쓸고 닦는 청소를 하더라도 카페나 레스토랑 말고 방송국 가서 그냥 쓸고 닦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무작정 방송국 일한 델 갔고요 가서 PD 선생님 처럼 보이는 사람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청소도 좋고 뭐든 좋으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몸쓸 일 있으면 시켜주십시오 동네에서 놀게 해주라 여기서 좀 있게 해주십시오 몇시부터 몇시까지 돈 안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만 주십시오 대단한 연기네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한테 붙잡힌 그 선생님이 라디오 프로그램의 프로듀서였고 하도 제가 집요하게 매일처럼 와서 뭘 시켜달라 방송 출연 한번 하게 달라 지쳐서 수개월 만에 저를 5분짜리 꼭지 코너 제야 개그맨 자격으로 제가 직접 원고를 써 가야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그때 그 프로그램 진행자가 정재환 씨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개인적으로 알게 된 분이 연예인으로서는 정재환 씨가 처음이죠 그런데 그분의 깍듯함과 그분의 공손함 그분의 예의 발음 그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첫 인상은요 만났을 때 첫 인사를 하는데 아 예 그 장면을 제가 책에다가 썼는데요 보통 연예인이라고 하면 그냥 어린 제 마음에 그런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좀 도도하고 거만하고 멋스럽고 좀 신비롭고 그래서 함부로 다가서기 힘들고 조심스럽고 뭐 그런 게 좀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방송국에서 오며가며 마주치게 되는 연예인들은 제가 볼 때 거의 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정재환 씨는 누구를 보더라도 먼저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하물며 방송국 내에서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에게도 먼저 가서 등 뒤에서 인사하시고 그걸 제가 좀 유심히 봤었습니다 저도 늘 어머니한테서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너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그렇죠 정말 깍듯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너 굉장히 힘들어진다 싫은 소리 많이 듣게 된다 그리고 엄마 얼굴에 먹칠하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엄하게 제가 컸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사실 그렇게 예의바른 학생은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정재환 씨는 좀 달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20년 살면서 당시 한 20년 살면서 봤던 사람들 중에 가장 공손한 사람이었을 정도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공손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단순한 생활태도 였는 줄 알았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그런데 깊이 있게 그분을 보게 되면서 아 저분은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분이구나 진정으로 사람을 존중하였는 분이구나 한결같습니까? 한결같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식당에서 아주 정신없이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동료가 들어오거나 했을 때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나서 자리를 안내하고 그 사람이 앉을 때까지 앉지 않고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친할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렇고요 그렇죠 와서 앉아 그냥 이렇게 네네 어서와 어서와지 그런데 정재아 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분이 앉기 전까지 앉지 않습니다 그게 하고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활태도를 처음엔 배웠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됐죠 그 누구도 함부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인간 존중 인간의 존엄성 뭐 이거 사실 그것만 그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 전쟁 같은 거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존중은커녕 우리는 이유 없이 미워하기까지 하니까요 참 추악한 세상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 어떤 훌륭한 멘토를 이동훈 씨께서 만나셨군요 이동훈 씨 이야기를 다룬 TV 프로그램이 나가고 또 그 전에 세상에 본인의 병을 알리시고 그러면서 어떤 생활에 변화가 많으실 텐데 지금 이제 다시 라디오 프로그램 DJ도 하시죠 네 말하자면 복귀인데요 같은 프로그램으로 복귀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DJ의 자격으로 일이 주어졌고요 정말 행복합니다 스태프분들이 참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도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청취자분들 만나고 있는데요 보통 라디오 방송은 데일리라고 하죠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말하자면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오래되다 보면 자칫 타상에 빠져서 지루해질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루하루가 애인 만나러 가는 것처럼 설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하느님이 주신 게 아마 라디오 DJ로 한 번 더 또 인생의 꽃을 피워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정말로 좋은 목소리인데 연극도 하십니까? 네 지금 연극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막이 올랐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 인터뷰를 하거나 그냥 우연히 만나게 되는 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질문을 많이 저에게 하십니다 많이 행복해 보이는데 정말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서슴지 않고 참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까지는 제가 저도 정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누군가가 행복이 뭐야 너 행복해 그러면 행복이야 그냥 사는 거지 무슨 그냥 뭐 행복이라는 게 오면 고마운 거고 그걸 뭐 어쩌자고 늘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살았는데요 요즘은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해서 행복해 보여요 행복에 푹 젖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MBC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의 PD였던 김영기 PD께서 오랫동안 카메라로 한 연예인을 비추다 보면 한 사람을 비추다 보면 그 사람의 속살이 드러나고 거기에는 또 뜻하지 않은 것이지 있어서 실망하기도 하는데 이동훈은 한결 같았다 그래서 이동훈을 믿는다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오늘 저도 이동훈 씨가 어떤 사람일까 이 책 속에서 내가 봤던 바로 그런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났는데 책과 그 사람이 하나인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5%의 기적 그리고 이동훈 씨의 삶 또 이동훈 씨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우리 자기를 행복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